윈지 랜덤 스피드 랜덤 스피드 낮샤이로 랜덤 스피드는 제 생각에는 근데 최종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솔직히요 낮샤이로 랜덤 스피드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빨라서 저희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난이도가 3개가 있는데 난이도일 지 모르겠는데 It's It Not Shine 써있어 랜덤이래 근데 이게 아 이것도 랜덤인거야? 그럼 우리 금손을 뽑자 이렇게? 나 진짜 금손이야 오늘 한 분은 내가 금손이다 아니야 원망할 수도 있어 맞아 이거는 금방 크고 있어 맞아 맞아 원망할 거야 나 사이야 딴게 아니고 안 되는 친구 바이바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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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난 왜 이겼을까? 우리 둘이 자유로운다 둘이 자유로운다 둘이 자유로운다 난 왜 이럴 때 이길까? 난 왜 이럴 때 이길까? 자 이제 모든 것은 예지 언니 손에 달려야겠다 그럼 예지야? 예지라고? 우리가 오늘 재미있게 할 것인가 큰일 났다 언니 이런 거 망설이는 거 이거 이거 말고 옆에 포기 나는 옆에 포기 강렬한 낫 나 나 나 나 오늘 샤인은 아닐 것 같아 샤인은 부끄럽게 천천히 할 수도 있지 않나 꼭 이렇게 쉽게 해주실리가 나 괜찮아 좀 괜찮은 것 같아 중 중 일단 보자 보자 와 이거 뭐예요?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뭐예요? 안 돼! 이게 뭐예요 이게 중이에요 어디 가서 근데 얘 비디오가 빠르니까 신났다 이걸 중이라고 하시잖아 정말 직구 중 직구 중 직구 중 직구 중 그래도 다행이다 정말 뭐 이거 상이면 할 수는 있잖아 아 미안해 쪼개월해서 또 칠색이들 네네 우리는 티와니 않게 bother지마 내 생각 맞아 그러니까 yeah yeah 내 맘은 내꺼 그러니까 정말라 난 수는 차유니까 누군가 누군가 말해봐 다가가 없어 다가 켜져가 넌 넌 현 어이 여기 뭐 잘한다 조금바 눈에 들어간다 네 어? 지금 이 자리에요? 다같이 너무 좋네 5시 맞춤 마음은 절대 일일이 우기밤 좀 빨리 봐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소리만 말해 그러니까 예약이 아닌 밥 먹고 牙들 예약 술 안 먹고 츄에 운이 가 네 맘은 일곱 맞으니까 말은 없었다 없었다 아가씨? 천천히 느리게 어? 왜 안돼? 미안해 넌 번도 못 쏟아 나 나의 아저씨는 원하지 없애 이러면 저런한테도 없으니 내가 지고 다 해 내 스위보이 아 비교질 않대 왜 이렇게 좋아 석초로는 낫니깐 어? 뭐야? 아! 엑셀 엑셀 석초로는 낫니깐 아! 진짜들 진짜들 간다 아 엑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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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우리야 했다 진짜 잘했어 아 이렇게 잘했어 엑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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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중단계래요 와 3중단계 중이래요 이렇게 쉬는 구간이 있어서 중이 아니었나 엑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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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사랑해! 그러면 지금까지 일제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이대로 나가 이대로 나가! 아 이대로? 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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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궁금한데? 어떤 게 사항이 있냐? 그래 내가 이지 골라서 봐! 그래 신윤아 내가 골라서 봐! 아니 궁금하다 궁금하다 나 약간 무서운데 궁금하다? 사랑 가만히 있으면 된다 사랑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사랑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나 잘못 들어요 이거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아 이건 거짓말이다 아 뭔가 아까 중보전에서 추가가 됐을 것 같은데 그치 않아? 똑같은데 추가가 됐을 것 같은데 빠르게 맞네 와 와 와 와 근데 이게 빨리 시켰어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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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느리기가 천천히 내 알 것 같아 어? 반대겠네 상이랑 느린... 느린... 느리면 느린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힘들어 중2 제일 나을 수도 있어 어 중2 제일 잘할 수 있어 잘했다 적당히 느끼고 슈퍼 오우 내 밥 먹지 마 진짜 되게 체계적으로 해주신 저희 범위곡도 느려 보겠네요 안무를 체력하시고 빨리 느리고 어디가 힘들지 아시고 일부러 더 힘든 부분을 이렇게 버티면 힘든 부분을 일부러 느리게 안그렇게 빨랐으면 더 빠르게 친구들이 어디가 가장 힘들어하나요? 여기랑 여기를 어쩜 숫자 어디가 더 힘든가요? 그러면 거기 더 버티게 엔딩 뮤직비디오 현중아의 의미는 거의 크게 없었던 걸로 너무 어렵네요 아무튼 생각보다 잘했던 걸로 마무리 가격으로 있지 잘했다는 걸로 마무리 내주세요 우리 잘했던 걸로 있지 잘했다!